야! 오빠! 양서아! 너 어디 갔었어? 어? 이놈 기집애 진짜! 너 때문에 엄마 지금 알아 누우셨어! 야! 소아야. 엄마... 엄마 죄송해요. 저 때문에... 정말 죄송해요. 소아야 들어왔구나. 잘 왔어. 어제 어디 있었어? 황나루랑 같이 있었던 거야? 소아야. 황나루 어떤 놈인지 알기나 알아? 황나루 일부러 너한테... 엄마... 저 다 알아요. 다 안다고? 너 알면서... 박필웅 씨 사고 난 것도... 황나루랑 관련 있는 사람이 그랬다는데... 너 그런 거 다 알면서도... 황나루랑 같이 있었던 거야? 죄송해요, 엄마. 그때 황나루 씨도 그 사람한테 협박 받고 있었대요. 그래서... 그래서... 어쨌든 관련 있잖아. 황나루 어딨니? 응? 엄마...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 사람... 떠났어. 이제 우리 앞에 안 난 떠날 거예요. 서아야. 그게 무슨 소리야? 이제 그 사람 안 만날 거예요. 만날 수가 없어요. 서아야.